제가 이 옷이 주황색 사려 하죠? 네 이 의상입니다 이렇게 조명 없는 중간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면 생일 옷이 밝아야 돼요 여름이면 하늘색 그래서 거꾸로 보실 이런 것 때문에 영상 녹화하는 데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녹화해서 올리면 되십니까 사실은 뉴러닝이에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집에서 집에서 왜 선생님이 영상을 왜 만들어?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열심이란 말은 죽으란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점수해드리고자 하는 기술은 제 표정이 뭐냐 40대 아줌마 선생님이 멍멍한 채로 학교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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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